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추미애는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냐, 입장을 밝히라 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는데 입장을 발표했다는 게 겨우 검찰의 재판 방해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재판을 방해해서 그래서 이동재 기자가 무죄가 됐고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지 못했다 이런식입니다.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사람이 사법판단을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아주 놀라울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권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도 정말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코미디 같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채널A 검은유착 사건은 수사 반해도 공판진행도 검은유착스러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은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절실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아예 개혁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반대 자기들의 입맛이 맞지 않으면 개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개혁이 이 꼬로 바로 장악이다 통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는 이 사건 관련한 그 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데 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악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그 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일개 검사장에 대해서 인사를 세 번이나 조치를 해서 한직으로 내몰고 권력 비리 수사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내천 그런 인사를 한 추미애가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그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그렇게 보면 그 악축이도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권력을 줘봐도 장관이란 권력을 주고 당대표 권력을 줘봐도 추미애가 하는 것마다 뻘짓을 하고 자기 진영의 도로 치명타를 가하기 때문에 추미애야말로 정말 있어나만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 또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은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은유착이라고 합니다. 권력의 유착이다. 방송과 권력의 유착이다. 이게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여전히 채널A와 한동훈 검사 사이의 유착 검은유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추미애 말로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는 이 사건 관련한 그 악인 내부 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요한 방해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다. 수사팀은 지휘부의 개입과 방해 등으로 인한 혼선을 겪으면서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지난번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아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한직으로 내치고 인사발령을 계속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 했더니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고 넘친다고 했던 추미애가 지금 와서는 혼선을 겪으면서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동재 기자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초기화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번호 압수 후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에 비번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나 재판의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총지휘했던 사람이 이성윤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미애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그렇게 한동훈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나 재판의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거기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진웅, 지금 창원 차장검사입니다. 정진웅도 몸을 날려서 육박전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증거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나 재판의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 추미애가 지금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러니까 추미애가 도대체 멘탈이 정상인가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하고 지금 여당의 대표를 했고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 나온다 하니까 그야말로 한국이 정말 웃기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추미애는 채널A 사건이 진행한 진상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의 완벽한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로 인해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논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해왔던 작업들 이른바 공작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 처음부터 예견됐던 수사 방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사법정의가 실종된 이 사태를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미애는 정말 법에 대한 인식이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그 조직이나 그 공동체가 얼마나 불행해질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고 완전히 180도 다른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있어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추미애는 검은육착 사건에 대해서 대검찰청 지휘부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견을 보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직무배제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그리고 징계를 추진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즉 한동훈 검사장을 싸고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징계안을 나중에 문재인이가 재가를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재가를 하면서 기가 찬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가 찬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도 원인 무효가 되는 셈입니다. 핵심 내용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싸기 이거 가지고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한동훈 검사장을 검은육착으로 이끄는데 이게 벌써 불발이 됐고 그렇게 제대로 안 되니까 억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수완박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다가 지금 안 되니까 완전히 진실이 지금 속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언제나 진실이 밝혀진다 추미애가 그런 식으로 지금 경강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 대해서 추미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미애가 파서 전에 드루킹을 잡아들여서 김경수를 엮어냈듯이 이번에도 MBC 이성윤정 굴비에 깨듯이 줄줄이 엮어내길 바란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편에 대해서 부메랑 효과가 있다 역할을 한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3보 1배가 아니라 1보 3배라도 힘들 것 같아 추미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했다가 나중에 그걸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3보 1배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추미애 공작을 하라면 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응성하게 해놓고 이게 법무부 장관 또는 여권의 대표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그의 입장문도 그야말로 추미애스럽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